아 내가 못하는 건가?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못하는 건가? 어? 누가 봐도? 부딪혀서 문을 닫게 한다 어떻게 알지 그거를? 기분 따지에요? 이상한데? 난 아바타 같은데 나 점프해서 올라가 점프해서 올라갔어 저는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아 이상한데 티낼프님 고맙습니다 아 오늘 뭔가 이상한데 아까 한이발님이 들어오면서 그랬단 말이야 어? 섬님 인사이더 하시는군요 이랬단 말이야 어? 안다는 소리지 봤다는 소리지 어? 뭐야 미는거야? 미는거야? 오오오우 우 such 저봐 딜한다 나한테 그럼 제가 알아채도 섭림이 헤매실 때만 조언해 드릴게요 안 안다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아까는 조금 더 낮은 데서 뛰어도 죽더니 이건 뭐지? 뭐하는 거지? 이걸로? 꿈쩍을 안하는데? 뭐지? 오 여기 또 뭐야? 쟨 또 뭐야 19 18 뭔데 뭔데 17 뭔데 뭔데 뭐지? 뭐지?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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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봐 베베님 19 올라가니까 18명이 됐다 이거야 베베님 봐봐 19명을 팔판 위에 올려놓으라는 것 같아요 오? 뭐지? 어디로 가는거지? 사람을 모아야 돼? 어 좀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거 너가 힘으로 그게 될거라 생각해? 여기는 좀 많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어디로 가서 잡아야 돼 좀비들을 아까 하나 거기 있었는데 그죠? 감옥에 하나 있었는데 여기 또 뭐있다 어디까지 갑니까 얘 좀비 먹으러 여기있다 얘들아 여기 되게 많아 여기 짱 많아 얘들아 나랑 같이 가자 아 저기 또 올라가야돼? 그 집 그냥은 안오겠지 이놈들이 어떻게 가야되지? 너무 깊이 가면 나 죽어 또 잠깐만 여기를 갖다가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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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지 점점 어우 너무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얘들아 그냥 오면 안되겠니? 그냥 함께하면 안되겠니? 뭐지? 아 여기 일단 사다리가 있고 철길 같은게 있고 엄마야 이거 어디갔지? 이거 어디갔죠? 어 얘 어디갔어? 올라갔니? 뭐야 나 그럼 못벗어나? 내가 아까 타고왔던거 어디갔어? 내가 타고 내려온거 들어가세요 천상 저기 올라가야되는데 어 왠지 왠지 막힐 듯 어 왠지 막힐거 같아 어떡하지 이분 말씀하시는거 왜이렇게 귀엽죠? 고맙습니다 아 죽을꺼같애 오오오오 sécur 빨리 올라갈라 올라 올라올로 storyline 안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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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꼭 뭐가 보여야 말이지 밑으로 이속στε 그이분 오우 어우 우 euh 근데 막혔어 여기도 아니구나 올라갈 수 있구나 어우 왜이렇게 깜깜해 올라가 설마 줄타기 해야돼? 우와 진짜 별걸 다하네 하나 둘 하나 둘 으쌰 잡아 그렇지 하나 둘 하나 으이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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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후 이게 뭔 고생이야 집에 가는 길이 왤케 어려운것이 짬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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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x2 얘들아 내가 왔어 얘들아 모두 나와 함께해 주겠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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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야 야 이거 좋다 야 딩띵띵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따라와 나만 따라와 나를 여기로 올려줘 야 아 깜짝이야 볼륨을 올리지 말고 나를 올리라고 오이씨 그렇지 잘했다 아주 잘했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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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 팔로 미이 팔로 미이 팔로 미이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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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 팔로 미이 자 내가 내려갈게 이거 타는거야 아이 이놈이 천천히 타 뭐가 급해갖고 그래 올라간다 올라간다 조심해 컴온컴온 팔로 미이 컴온커만요 따 따 따 따 여기 아니잖아 아 비켜봐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따라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너 너무 느리다 너는 야 너는 혹시 왓서비니? 이 녀석 덩치가 커가지고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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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rodu turn 다 주차해습니다 컴온커 ед 2 미안하다 컴온커멘 컴온커멘 요요요 요요요 좋아요 좋아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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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제 친구를 구할 거에요 2층에 친구가 또 있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친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따라와 컴온 컴온 조심해 밑에 발 조심해 여기 또 친구들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나 잠깐만 날 들으라는 게 아니라 어 그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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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유 미안해 아우 아프겠다 아우 아프겠다 내려와 따라와 어 나 죽어 잘해 잘하라고 다시 밀어 괜찮니 정말 미안하다 야 이거 타는 거 아니었어 타는 거 아닌가 봐 나 저 줄인 줄 알았는데 쟤네 미는 게 아닌가 끌어야 되나 쟤네 밀면 죽겠지 일단 기다려 봐 지금 밀면 죽을 거야 저 밑에 애들이 하나 더 있거든 자 가자 여기에 여기에 내가 원래 여길 갈라 그랬던 거였어 일로와 빨리와 따라와 왔어 맨 뒤에 왔어 빨리 뛰어라 왔어 그래 속도를 내라고 부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니까 이거 부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니까 이거 자 이리 오세요 내려오세요 다 다 모았나 어 이건 뭐지 이런 데가 있었나 아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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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내려오냐 설마 못 내려오는 거니 너희들 설마 못 내려오는 거니 너희들 그러면 여기서 나를 들어 날 들어 그렇지 그런 다음에 아이 저쪽으로 점프를 눈만 나면 행가래 아닌가 이게 지금 내가 왔습이고 저분들이 석군님들인가 그렇지 잘했어 야 저기 너네 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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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타고 있었냐 난 뭔가 했네 타고 있었어 잠깐만 잠깐만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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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서 이쯤에서 올리면은 그렇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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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빠름빨로미 빠르 빨라 미 빠르 빨라 미 안녕하세요 제... 제가 저는 아쓰입니다 지금은 공개방송을 마치고 집에가는길 석군님들이 자꾸 저를 따라옵니다 하하하하 석구님들이 자꾸 저를 따라와서 아까 사인 해드렸잖아요 섬님 섬님 많으세요 섬님 좋아요 섬님 최고예요 알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위측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부금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죠 부금 없이 가겠습니다 부금 따위 중요한게 아니죠 올라갑니다 섬님 최고예요 섬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나 코쩔일 뻔 했잖아요 빨리 오세요 따라오세요 섬님 같이 가요 섬 피놀프님 쿠키 오십게 감사합니다 이리 와 봐봐봐요 감금해드릴게요 잘해드릴게요 감금은 뭡니까 땡겨주십시오 섬구님들 힘을 합쳐서 하나 둘 안 땡겨지는데요 미는게 맞는건데 안 땡겨져요 한번 미뤄볼까 그냥 죽지 말아요 모시러 갈게요 죽지 말아요 근데 이게 지금 확실한건 좀비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아가지고 내려갑니다 자 석구님들 하나가 되주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날아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이분들 먼저 살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네요 일어나네 일어나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걸으라 하시니 석구님들이 걷기 시작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에는 영생이 있을지요 이제 올라갑시다 올라가나 내려가나 어디지 내려가는거였나 아닌가 그냥 여기인가 아 여기네요 자 자 왓섭의 팬은 몇 명일까요 게릴라 콘서트 자 왓섭은 20명의 팬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과연 왓섭의 팬은 20명이 모였을까요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 4명이 부족하네요 4명 어디서 구하지 잠깐만 얘들아 아 맞다 아까 트럭이 있었지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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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시다 1차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자 우리 트럭에 가서 4명을 더 모집해 오는 겁니다 아 그냥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홍보 좀 해주세요 좀 4명 구독하는게 어렵습니까 4명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아 감기 걸린건 아니구요 계속 계속 지금 떠들다 보니까 목이 칼칼해졌네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땡길까요 오오 땡겨집니다 땡겨집니다 서로서로 안고 있는거 봐 서로서로 안고 있어 지금 아 웃겨 뭐죠 여기서 저를 행간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되나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봐요 오 좋아요 좋아좋아 좋습니다 아 뭐지 뭐지 아니 아니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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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밀면 안되지 밀지마 왜 밀어지네 잠깐만 밀면 안돼 나 죽어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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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왜 밀지 애초에 땡기는게 아니었나보다 아 애초에 아 진짜 아 나 석권님들한테 죽어 아 진짜 1억입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놔야되나보다 1억입니까 진짜 맞나 맞나 아 이쯤 놔두고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올려주세요 으이쌰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 똑바로 올려주세요 해외 흐읗 충분히 아...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건가? 이거 밀면 어떻게 되는데? 안 밀리잖아 그러면 맞나 보다 여기서 타고 가야 되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타고 그냥 쭉 가는 게 맞나 봐요 됐어 유롤림 그만 얘기해 이제 유롤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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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너무 헤매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한니발님 베베님 유롤림 어이 잠깐만 깜짝이야 그렇게 해서 밀어서 근데 난 가란 소리도 안 했는데 왜 알아서 미는 거지 쟤네는 그래 밀었어 아 길이 있구나 길이 있네 그거 봐 유롤림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뜯는 건가? 뜯는 거 아니라 올라가는 건가? 내가 헤매면 같이 추리하자고 내가 너무 막 헤매기 시작하면 그때 같이 추리해 줘요 여러분이 너무 그니까 뭐 게임을 모른다고 해도 너무 추리력들이 좋아서 마치 스포 같은 느낌의 추리라 어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내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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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점프했는데 아우씨 점프했는데 흠흠 으이샤 안 되는데 뭐지 아 이거를 해놓고 이거를 끌고 와서 타해서 안 되네 흐흐흐 어떡하는 거지 그러면 얘를 해서 얘만 놓고 안 되네 흐흐흐 뭐지 둑 어으 안 되는데 아 잠깐만 한 다음에 이걸로 막을 수 있나 이걸로 막을 수 있나보다 이걸 우리가 BI royalty 쒸쒸 이런다 여러분 이런게 재미 아닙니까 아이 진짜 짧다 짧다 이런 재미죠 제가 스스로 알아내서 하는거 물론 다함께 하는것도 좋지만 끝까지 올라가셔야 되나보다 끝까지 올라가서 지금이니 그렇지 아이고 하나둘 세명 세명인데 하명은 또 어딨지 갑시다 갑시다 아셨죠 여러분 추측은 추측 또는 여러분들의 추리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이렇게 적당히 제가 추리해서 깨면은 다행이고 아 또 누구 또 뭐있지 아까 4명 없었잖아요 그죠 일단 가볼까 혹시 모르니 아냐 베베님 아니 베베님 아니 베베님이래 리조님 지금 다 여기 모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잘했단 말이야 일로 더 가볼까 여기 아까 거기잖아 그죠 그럼 또 뭐 없는데 어 잠수함은 재밌었어 ㅎㅎㅎ ㅎㅎㅎ 잠수함은 인정 아까 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참 봐요 했는데 다 단번에 알더라니 알더라니까? 리조님? 너무 신기했어 이게 참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도 문제야 게임이 사실 그만큼 난이도가 쉽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걸 잘 못하고 있나 그마저도 나는 잘 못하고 있는 거지 빨리 와봐 올라와봐 한 명 어딨냐고 한 명 한 명 누구야 한 명 누구야 한 명 어딨지? 저랑 동급이신 거 같아요 한 명 어딨지 한 명 어디 있나? 어디 있지? 한 명 어딨을까? 혹시 보신 분 자 이럴 때 내가 물어볼 때 내가 물어볼 때 말하란 말이야 어? 나 여기 아까 안 왔던 거 같은데? 여기 안 왔던데 아 여기 있나보다 여기 있나보다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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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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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를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끝으로 끝으로 와서 저를 올려주세요 으이쌰 고맙습니다 기다리세요 아휴 한 분 여기 계셨구나 어 아닌가? 이분은 돌아가셨나 뭐지? 오 뭐야 뭐야 여기요 일어나세요 아 오 끌고 가네 오 끌고 가 여기요 일어나세요 아 이 한 명은 끌고 가야됐나봐 아아 아아 저분은 저 저분은 그 채팅 안 치시는 그 잠수타는 석구님이십니다 섬님 저는 채팅은 안 치지만 항상 자면서 듣고 있어요 하시는 그런 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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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였습니다 이런 숨어있는 펜도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아유 그럼요 이리 오십시오 주무시는 분 우리 주무시는 석구님 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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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빰빰 유후 이 나오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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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전쟁났어 어 전쟁 need 우와 오 뭐지 Pandemie 헐 우와 어 이거 너무 시끄럽다 조금만 줄일게요 우와 미쳤다 미쳤어 어유 야 벌써 터지면 안되지 오 무슨 전자 전기판 그런건가 오우 됐다 됐다 여기 한번 더 숨어 오 저기 뭐있다 오우 좋아좋아좋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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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오우 무서워 오우 지금지금이 지금이니 지금이니 오우 오우 대박 오우 으м 저걸로 막으면서 올라가야하나봐 오오 같이 각각각각각 각각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 calm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おts 오히우우우우우우우우우林 오오오오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오오오오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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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나 잘했다 와 이번엔 진짜 잘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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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와 이건 진짜 인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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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